자칭 발로란트 유튜버 강나단은 만들라는 영상 안 만들고 혼자 친구 없는 찐따같이 가 아니라 진짜 찐따라 친구 하나 없이 게임을 돌리고 있었다 어? 뭐 하는 거지? 아 쟤네 게임 같이 하는 친구 사이구나 나는 친구도 없고 외롭고 쓸쓸히 게임하는데 쟤네는 둘이서 재밌게 놀고 좋겠다 어? 나도 껴달라고 해볼까? 그래! 친구 사이는 무조건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랬어 나도 할 수 있어 새 학기에 친구 사귀듯이 내, 내가 다가가 보는 거야! 안녕 얘들아? 여기서 뭐하고 있...